3-2-2-1 어? 어? 이거 5판 3선승이야? 5판 3선승 5판 3선승 아 오케이 우리 팀! 파이팅 하죠 파이팅! 파이팅! 아 이것도 저울혈하게 저격 밴드 들어온다? 이거 아 미치겠다 우리 모멘할까? 레오나? 레오나? 이거 레오나 밴드하고 어 이거 밴드시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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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밴드인데? 야 우리 아무 밴드에서 아무 밴드하면 어떡해? 하이머딩거 밴드세요 나 세주 가능 세주 가능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 세주 가능 오케 세주 오케 뭐야 엠피션이야 자르마 오케 자르마 오케 뭐가? 이거 하이머딩거 밴드해주면 안 돼? 하이머딩거 밴드해줄게 하이머딩거 밴드해줄게 하이머딩거 해 오케 지린다며 지린다며 풀어줘 지린다며 풀어줘 지린다며 풀어줘 아 풀어줘 그냥 가야 편하게 풀어줘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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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자 나 리신 맨 좀 아니 리신 리신 아무도 안해 요새 아 명치 그게 리신이라서? 가정당해 아 오케오케오케 가정 오케 가정 오케 가정 이해해줄게 난 못보겠지만 나 가보자 야 야 니꺼 다 밴나는데 탈론 쟤란 야 시비를 왜 밴나 몰라 그와중에 시비를 왜 밴나냐 진짜 아 또 나네 아니 원딜은 랜딩형인데 뭐지 쫄았네 자 우리는 합판해보고 상대에 대한 전력을 파악하자고 아 오케오케 야 저기서 에이스 로이족 빼고 누군데 야 끝났어 형 형 끝났어 게임 끝났어 나 조이 잡았어 조이는 뭐냐 아 이거 새로 나온 캐릭터인데 전나 상대 아 형 야 조이하면 엔조이 된다며 아니 끝났어 진짜 보여줄게 보여줄게 엔조이 아니 끝났다니까 진짜 이거 나 소라카 해도 돼? 아 아 아 그런거 말고 누나 나 소라카 잘해 아 리신이구나 에이스 하다 사람들이 에이스 가자 에이스 가자 에이스 가자 에이스 가자 에이스 소라카면 상대 만약에 브라움 쓰레시 나와봐 그럼 어떡해? 와 웬 남이야 아니 좀 단단한거 알리 이런거 못해 알리 링링아 안돼 못해 못해 아 못해? 아 이거 아 미안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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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쫄지마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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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브라움 한거야 그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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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움 해 브라움 해 브라움 해 오케이 벤 뭐할까? 벤 벤? 어 어 트페 벤 해줄게 트페 좀 엘리스 우리 무무 편해야돼 엘리스 벤 아 어차피 아 이미 바이 나왔잖아 아 그렇네 트페에서 그냥 상대가 못들어다니게 하는게 낫겠다 오케이 오케이 야 저기 미드 아직 안 나온거지 어 아 저희가 케틀을 가져왔구나 직스 직코님 턱직스 이런거 하는거 아니야? 나 CS 못먹게? 나는 몸빵으로 갈게 몸빵 오케이 오케이 제가 몸빵인데 같이 몸빵 하죠 아 어차피 이거 미드에서 미드에서 어차피 상호가 이길거같아 아 미드 개 털어 그냥 미드 지면 진짜 말도 안되는거야 이거는 아 와 와 야 망했다 와 저세계 진짜 전렬하게 나 와 역시 역시 정기구현충 와 야 역시 정기구현충 야 너무하네 카다디 모모 좀 잡아줘 오케이 맞아 모모를 먼저 잡을꺼 그랬다 야 세지언니 빨리 룬 맞춰라 맹맹아 어떻게 맞춰 그거 룬 임팽 가서 뺏겨 그냥 응 오케이 룬 있을 룬 룬 룬 룬 아 상대 탑 안나왔는데 나 뭐할까? 나 마오카이, 문도, 이렐리야 오 마오카이! 마오카이 좋다 마오카이 야야야야야야 형이 알려줄게 룬 알려줄게 룬 알려줄게 어 룬 알려줘요 자 새로운 페이지 추가해봐 새로운 페이지 추가 새로운 페이지 추가 새로운 페이지 추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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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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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굴의 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사전준비 룬인데? 세주 뱀이야 야 세주 뱀이야 세주 뱀이야 잠깐만 세주 뱀이야 세주 뱀이야 야 야 존나 졸려래 자르만 있어 자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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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자르만 좋다 자르만 가능해? 이 새끼 자르만 기참 꽂고 안 움직일거 같은데 땅에 기참 꽂은 다음에 우리의 결이 막 이런거 하는거 아니야? 야 자르만 불러줘 자르만 감전 감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감전 감전 집에 집에 들어가 잠깐만 근데 나 이거 고르고 고르고 오케이 집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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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해서 감전 집에 감전 집에 감전 집에 감전 그 다음에 이거야 돌발 일격 오케이 그 다음에 좀비 와드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야 이거 끈질기 사냥꾼 그 다음에 정밀 들어가서 승전보랑 최후의 일격 승전보는 맨 위에서 두번째 그 다음에 최후의 일격은 맨 밑에서 왼쪽 승전보 어 정밀 정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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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째야 아 지수야 나 CS 어떻게 먹어? 오케이 죽지 않는다는데 아 내가 캠해줄게 진짜 아 너무 쉬워 진짜 진짜 벨트어다 챌린저 있습니다 내가 브라운 못한다 야 뭐야 능희야 너 뭐 잘해 그러면? 브라운 빼고 브라운 빼고? 아 오케이 아니야 잘해볼게 나 실버야 아니야 랜딩형기 잘해줄거야 근데 어차피 내가 다이아 4거든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팀이 그냥 터지지만 않으면 돼 버티고 상호같은 경우도 멘탈 나가지 말고 버티면 형이 어차피 나는 상현이라고 지금 프로게임 안에 있는데 걔한테 그 버스 받아가지고 4년 전에 찍었어 4년 전에 시즌3 때인가 찍었어요 5년 전에 나 이거 아직도 있네 뭐 와 나 이거 아직도 있어 대상군 자르반 야야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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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큐 1초야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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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이어 큐이어 콤보가 큐이어 이큐야? 가자 그냥 씹을 니 머리를 그냥 이큐 하고싶다 가자 그거 뭐냐면 이큐 여기 연습해봐 여기 연습해봐 내가 봐줄게 아니 1레븐인데 어떻게 해요 1레븐인데 어떻게 이큐 연습해요 어 아니 1레븐인데 어떻게 없애 어 기장한거 긴장한거 다 치다버렸죠? 자 시작해 야야 인베 줘 집에 인베 줘 다는 인베 봐 인베 봐 인베 봐 인베 여기서 봐 인베 봐 야야 아이템 대툴리 바뀐건 없지 상호야 어어어어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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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애들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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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흐흠 흐흠 좋아 좋아 이어... 천러 이었나요? 큐 누가 맵 가려야되지? 아 맵 안가려도 돼 누가 방플 해도 못해 어차피 야 또 진짜? 어 맞아 우리 티어는 방풀하면 방풀하면 자기 플레이 말려 막 알템하다가 자기 플레이 말려 정글한테 주워 하드레쉬 좀 줘요 랜딩 방풀한다 아니 방풀할 클라스가 돼야 방풀을 하지 아니 방풀할 애들이 있어? 뭐 챌린저 경기도 아니고? 사실 나 떨려 나도 떨려 나 너무 떨려 야 존나 치사하게 초하세에서 버티겠다 이거네 한 대 맞으세요? 이거 안돼 남타춘이요 이거 강타 써요? 강타 써요? 아니아니아니 아 강타 쓰지마 강타 쓰지마 아이고 야 이새끼 걱정되는데 이새끼 정글 그거 그거 아니야? 나 진짜 일년만이야 하하하하 아쓰 나 너무 아파 야 왜 EQ 안되지 이거? au 와 근데 롤 좀 변했다 야 여기 와드 박혔다 오 무빈 살아있네 아 잘못 쳤다 아 이킬 됐다 이킬 이킬 파악 됐어 링니님 몇살이세요? 25살 나는 동갑 25살이지요 동갑이래 말 놓자 소론 뭔 동갑이야 형 29아홉 아닌가 저 형 29아홉 이제 해받김 소론이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너 그거 뭐냐 타곤사 터트릴 때 말해 닉맹아 야 이색이야 정글 아직도 돌고 있어 야 이색이야 3분안에 다 돌고 탑가야지 아니 정글 아직도 돌고 야야야야 가 가 가 가 가 가 뭐야 뭐해 야 카종한다 카종 야 줘 줘 줘 저 대포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야 바위 위치만 봐봐 위치만 알려줘봐 위치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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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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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갈게요 쟤 캣틀 입 빠졌어 야 김명치 이 사람 무슨 티어야 누구야 아니 안갈게 안갈게 이거 집 안갈게 거기 갔으니까 아 이거 밑에 개바르는데 그냥 뭐야 나도 이거 매번 볼 줄 알아 이거 와드 왜이러지 뭐야 이거 와드 왜이러지 뭐야 상호야 나는 페이퍼같은 느낌 아니야 너가 챌린저고 너가 제일 잘해서 리듬만 타면 나간다 이런 느낌 꼴킬 응 조심 들어가고 으응 바로 아 슝발 이딜 뭔데 이거 나왔죠 저 갱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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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통할게요 갱갈게요 갱갈게요 저기로 갈게요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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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밍가임 오 갱 오졌다 빠까비 나이스 좋았어 야 맹맹이 야 오졌다 맹맹아 야 오졌다 맹맹아 야 맹맹이 좋았어 와 이거 갱 좋았죠 이거 나이스 야 쟤네놈 우리사람 못받겠지만 야야야 카종 또 카종 또 카종 아 카종 존나해 안 돼 안 돼 아아 노풀 노풀 야 얘 노풀 얘 바이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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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풀 9분 25초 바이 아 이거 미드 빼고 가난하면 들어가게 했는데 안 될 듯 나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안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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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사람 브로운줄 안진거 같은데 누구 저사람 그 뭐냐 바이 난 니가 브로운줄 아닌거 같은데 너는 그냥 언렉 아니야 바이 브로운줄 아냐 바이 골드 아니야 골드 바이 골드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골드야 골드 골드래 골드 맹맹아 보여주자 뭐 골드 무섭냐 골드 껌이지 오케이 펠타라고 나 가끔 도와주고싶어서 그냥 안탔는데 일단 탈께요 뭐야 이거 야 이거 골렘이 왜 계속생겨 이거 야 이거 씹을새끼야 다 타봐봐 이거 플래시 없어 아니 이거 골렘이 계속생기잖아요 그거 자본골린 폰골린 다 먹어야지 당황하지 말고 내꺼인거 아니야 아 미드 계속 올거같은데 내가 봤을때 야 링링아 쟤가 미드가줘 갈게 갈게 미드갈게 미드갈게 거기 와드야 와드 와드라고 와드 와드야 와드 나 미드가 어 뭐야 저거 아 대포먹는게 했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인장질 인장질 슬슬 빡치죠 슬슬 빡치죠 로이갓 할게 없죠 집가야죠 로이갓 근데 집을 방해하고 있죠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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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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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 불 불 불 형 저 ale 지금 못 가요 아아 에헤 makers 레이랑 형 왜그렇게 링링이한테 잘해줘 하하 이쁘다라 laus ㅎㅎㅎ 아 공가인 감사합니다 징긋 이거 내가 빨리 램 6을 찍고 갱 갈게요 그래 고맙다 아니 전혀 뭔가 도움이 안될 야 블루는 먹지 말고 나 줘 지금 탑은 확정할거거든 블루 먹어 블루 먹어 빨리 아니 야 그냥 너 피가 막아서 내 미드 시안만 잡아줘 야 닝닝아 너 그거 나와? 오케이 오케이 바이 방금 궁선 지렸다 야 닝닝아 너 그냥 시야석 갈수 있어? 어 갈거야 오케이 오케이 용쪽에다가 정글아 와드해줘 어 그래 그래 엔디형 오더 좋아 탄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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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이 서폰 없다 라미 없다 왔다 왔다 이거 이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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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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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씨 존나 아깝네 아 이거 존나 아깝네 진짜 아아아아 씨 아 이거는 씨 아 이거 존나 아깝다 우리 정글 뭐해 너는 이 Sk 3랩이네 아직도 와 아 철고영 팬분들 어서오세요 아아 진짜 씨 아아 아 용략x2 용략x2 어 올리지마 알리지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만기야 고맙다 어 누나 뭐라고? 넌 뭐라고? 근데 얘네 오레이디라서, 오레이디라서 방태밍으로 갈것같은데 뭘 괜찮아 얘부터 할게요 잡았어 얘 묶어놨어 오케이 아니 나미를 잡아야지 나미를 못빠졌던데 포탑 깨졌어 포탑 왜 깨졌어 탑 벌써 깨졌어 아 누나 포탑 깨는거 너무 좋아 9분에 포탑 깨져 아 미치겠네 철파경님들 어서오세요 어 예 10만화력인가 어 아 암흑 이거 암흑이 큰데 그래 너 암흑도 못하고있다 야 탑 비어 탑 비어 이나 부우고 탑은 라인 밀고 즉가구 라인 밀고 즉가구하네 와 레드 카종에 우리가 하나만 얘기할게 탑호가 로이조만 이기면 돼 아니 이게 어 그건 맞아 그건 맞아 나는 난 이거랑 전쟁이 져서 가도 상관없는데 난 저 형한테 미드 지면 난 잃을게 너무 많아 야 그냥 너는 라인전 이기고 우리는 그냥 질길게 아니 근데 너만 이겼다 하면 되잖아 아니 정글이 날 안도와줘 우리 정글 뭐해요 어디서 아니 형 알려줘 가라면 바로할게 그냥 바로 지금 와 지금도 오고 그냥 계속 와 그냥 뭐 할 필요가 없어 맹맹아 어 엑시공 형 엑시공 엑시공 형 엑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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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수 스나이퍼 아이씨 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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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드 안한지 쯤 됐어 니가 아 이거랑 파이 빼 아아 다 죽었다 야 얘 노 야 여기 노플 노플 와 여기서 3명씩 오는데 야 이거 미드 막아야돼 미드 막아야돼 야 이 새끼야 온다메 맹맹아 야 온다메 와 지가다 걸어오고있네 이거 야 야 제발 잉큐풀 아니 아이 빼빼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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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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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 어디 어때 바탕 어디 어때 나이스 잠깐만 빠밤 바탕 나이스 바탕 좋았다 이거 굿 와 아 와 와 어 그래 이리아 누나 잘하네 누나 마보카이 괜찮은데? 나 2킬이야 2킬 어 오케이 자르마 내려와봐 나 망하는데 내려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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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그 뭐야 닝링하라 이번에 텔 있거든? 필요할때 나한테 말해줘? 어 필요할때 나한테 말해줘? 아니 거기 없는데? 아니 맞네 풍 맞춘다? 풍 맞춘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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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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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바위 영재할게 영재할게 야야야 누나! 누나 나 가는 중!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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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기다리 야 자르마 야 조심히 자르마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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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마 빼! 이거 잡아볼래? 캣툴이요? 어 아 근데 안되겠다 어 풍이 없다 풍이 없다 아우 남이 왔다 남이 왔어 사이자 빼자 빼자 내가 형 리드폼으로 갈게 리드폼으로 갈게 와우! 와 양보 절대 안하네 누나 성격 알았어? 홀리 홀리 오케이 성격 파악 완료 너무 잘하잖아 오케이 야 용용용용용 용간다 용간다 자르마 맥믹아 내려가! 용으로! 용으로! 자! 야 아 용 뺏겼잖아! 아 맵좀 봐라 이씨 있었는데 잠깐 야 이거 기다려봐 맥믹아 형이 믿음일테니까 빨리 블루 좀 리쉬하고 있어봐봐 자 블루 리쉬 가능하냐? 세븐해줘야돼 몰라 야야야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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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제발 빼! 제발 빼! 제발 빼! 야야야 제발 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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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발... 아 씨 못뱉냐 저거? 아 씨 못뱉냐 저거? 뭐야 뭐야 안 맞네 뭔 궁이야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빼 제발 빼 아 못 뺐냐 저거 뭐야 뭔 궁이야 뭔 궁이야 형 아 나 이건 탈트하고 못봐야겠는데 나 라인 좀 못했는데 직스비드 직스비드 이거 템을 뭐 하죠? 템이요? 도끼 나 밀게 참 밀게 아 이거 안 멈췄네 이거 미드 빼가 가져야되는데 참 밀 수 있거든? 잡혀있으면 어 그거 가자 뭐 뭐고 갈게요? 아 나 백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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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백업돼 백업돼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할게 이새끼 CS 스틸하네? 와서 맹맹이 자 좋아 좋아 맹맹아 와 괜찮아 내가 줄건 줘 다줘 그냥 너 다줘 혀꺼개는거 다줘 뭐 먹을라고 하지마 아니 이거 오케이 먹을게 이거 레드 있어 오케이 오케이 레드 먹어 레드 먹어 야 선때 뭐 먹어간다고 맹맹아 뭐 먹어가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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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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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반 딜 가는거 아닌가 아 자르반 얘는 딜 시키면 안될거 같아 내가 봤을때 아 그래 어 절대 안될거 같아 딜 시키지마 신발 뭐갈까 신발 뭐갈까 신발 어 닌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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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구전 닌탑 오케오케 구전 닌탑 저기 솔방울 쏠줄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바위 어디였어? 바위 탑쪽이야 탑쪽 탑쪽 바위 초가스 직스 다 탑쪽이였어 아 내려갈게 내려가서 도와줄게 기다려봐 나이 맞출게 나이 맞출게 빠져봐 캣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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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봐 오케 나이수 빼면서 빼면서 이길수있어 이킬 이킬 박아 이킬 박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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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거이야 바로 구거이야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우리팀 너무 잘해 바텀 밀어버려 바텀 밀어버려 오케 깔끔하다 좋아좋아좋아 밀어버려 나 밀어 올라갈게 나 밀어 올라간다 오케 자 야 우리 로이정한테 지면 안된다 가자 이거 라인 하나 더 밀고 가자 응 이거 먹고 가요 이거 자르바님 한번 봐줄 수 있어요? 나 이거 밀 수 있는데 봐줘 여기도 뱁 못되 Dry 오케 빠иб빨리 왔다왔다 좋아좋아 좋아 야 다 보이게 자꾸 가면 야 와 오케이 비덕 카론 뭐야 왜 또죽어서 바이가 왔어 바이가 왔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 스트라디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먹고 있을게요 빨리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드세요 너 할 때 바위게 있었냐 맥믹아 우리 여기 숨어있을까?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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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마오카이 먼저 아이 우리 불러봐 올거야 올거야 내가 배 날릴게 이거만 잡아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야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다참 힘들다 지금 아 쟤 위로 튀는거 아니야 일로왔다 가봐 가봐 마크는 있어 고고고고고 절로갔네 절로갔네 저쪽이네 저쪽 나 위로올라갈테니까 그 문모님 밑으로 가봐 어디갔어 야 근데 우리 우리 바탕 뭐야 아 이 차 빌렸네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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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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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씨 이거 먹어야되는데 이거 상호야 내가 봤을때 어 라인 어쩔 터졌으니까 니가 그냥 미드만 계속 끌어주는게 나일거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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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니가 그냥 한두명 계속 미드 밀어서 두명 유인하면은 그거에서 판 만드는게 나일거같아 야 맹맹아 너 돈 얼마있냐 너 돈을 뭐하녔냐 나 3천원 어 야 뭐야 뭐 1십을 좋아해 뭐야 야 잠깐만 미드 한번 막아야되는데 야자자 내 블루 얘 들어온다 미드간 미드간 내가 미드간 미드빼고 어 근데 집 세워서 일단 텔터하는데 부서질거같은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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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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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어 뭐야 자 천천히 가자 자 천천히 빼자 뭐야 뭐야 랜딩이 형 어디서 죽었어 또 랜딩이 형 또 죽었어 야 우리 형 어디서 죽었냐 또 오케이 3천원있는데 텐 뭐가 3천원있다고? 랜딩이 형 망가져 오케이 야 랜딩이 형 그 뭐야 그거 사 그거 헤르베스 말고 닌터 까고 그 방템 가 방템 그냥 방어쪽에서 있는거 비싼거 아무거나 사 닌자의 탑 어 가시가 뭐 가시가 뭐 가시가 말고 가시가 말고 좀 체력도 되는거 좀 랜딩이나 이런거 가 랜딩이 형 아 나 랜딩이 형 아 나 랜딩이 형 아 나 랜딩이 형 아 나 랜딩이 형 아 알겠습니다 아윤이 형 랜딩이 형 랜딩이 형 야 랜딩이 형 못써도 돼 야 들고만 있어 오케이 나 보자야되겠다 나도 보자다 오케이 아 욱 막혔네 어 자 우리 계좌 우리 LC 궁으로 이제 끊어먹는다 형 이제 LC 부이면 궁 써줘 형 뭐 할까 나 텐 랜딩이 형 오케이 오케이 아 테블만 테블나가야되지 어 누나 이제 방템하면 될거 같애 이거 이제 마방템 다 풀러있으니까 다 풀러있으니까 오케이 테블 나 조냐 나온다 그래도 아 이렇게 쓰는거구나 뭐가 뭘 어 어 솔솔솔 솔방울 아 솔방울 있는 위치로 터트려봐봐 연습해 연습해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써야되는거야 맹맹이가 롤 1년 반전이라고 지금 처음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거 헷갈려 그정도면 괜찮게 하는데 어 나쁘지 않게 하고있어 우리 맹맹이 좋아 아니 아니 솔직히 이거 저격팬이 심했어 아 사연이 이거 그거 인정 그거 인정 자 아니 안죽어 난 절대 안죽어 절대 안죽어 오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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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눌만 나 나눌만 여기 나 살려줘 안! 나 나 나 나 나 야 나 이거 나 나 나 야 야 여기만 시야먹어쥥 여기만 여기만 시야먹어쥥 여기만 오케이 CR도 이상하게 먹었는데 안보이겠는데? 여기도 여기도 오케이 잡아 잡아 고용 그렇지 에잇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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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까비 아우 너무 아깝다 저거 어 까비 가자 케이틀린 케이틀린 좋아 케이틀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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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LC궁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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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오케이 그러면은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Q속도는 빠르죠 어 빠른데 오케이 마우카이 잘 크면 영겅 가는거라고? 우리는 내가 제일 야 이거 잡자 다 같이 오면 잡겠다 이거 다 같이 와봐 맞다 맞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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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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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집갔다 갈게 나 테리 없어 나 테리 없어 오케이 그렇지 좋았어 조심히 들어가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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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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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어 챌린저는 저렇게 조이 같은거 잘하구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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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잘 잡아야 돼 지금 어 나 챌린저라 했는데 아 챌린저 왔다니까 동파스? 아니야 뭐 보스야 말같은 소리 하네 닌닌이 질서하네 아니야 아니야 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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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게 해줘 봐 자 가자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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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드 뭉쳐 뭉쳐 내가 여기 유목 던져놨어 네 네 네 그렇지 그렇지 너무 들어갔어 땡겨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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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쪽게 가위먼저봐 1대 지켜 1대 지켜 천천히 저세 딜러 가져다 우리 딜러쪽 얘네들 내가 딜러 묶어놨어 집수랑 빠져 빠져 뭐야 이거 와 내가 직수랑 케이틀 다 묶어놨는데 아 구원 와 와 직수 궁맞고 죽었다 야 이 새끼야 야 맹맹아 왜 거길 들어가냐고 와 나 미치겠네 진짜 더 빨받아서 아 저기를 왜 잡은건데 아깝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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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라인클리어만 무리하면 궁극기 쏴서 잡아버려요 템 먹어야지 템 계속 방어 방어 쪽만 올려 방어 쪽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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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다 저거 죽겠다 와 잠깐만 우리 억지게 나가겠네 이거 자 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믿으러 가자 나 궁극기 쪼 나 궁극기 쪼 그냥 잡을게 오케이 오케이 궁극기 가자 가자 잘해봐 그렇지 가자 가자 일로 돌았어 바이 직스 바이 바이 간다 바이 와 너무 쎄다 아 가져왔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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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너무 단단한데 우리 가능한가 이거 내가 직스랑 진짜 케이틀 질도 못하게 해줬는데 괜찮아 괜찮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케이틀 마칠게 케이틀 마칠게 그렇지 케이틀 케이틀 물어 물어 그렇지 나이스 좋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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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지말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도 좋아요 텔포다 텔포 텔포 먹었다 야 이거 근데 직스는 어딨어 직스도 안보여 이거 직스 죽었어 죽였어 죽였어 직스 죽였어 직스 죽였어 직스 죽였어 히히히 죽었네 응 거기있는거 다 알아? 이거 어차피 완전 구쿠만 가면은 상호가 캐리할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바로 치는거 같은데 지금 아닌가 확인해야돼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돌았음 어 와드만 와드만 해줘 와드만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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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 직갔다올게 직갔다 텔로올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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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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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팀 잘하고있어 디디님 나 그라운드에 뭐할까요 나 뭐하지 오빠 레드 주실래요? 란드인가 할까? 어 란드 좋다 오케이 오케이 나 란드인가 할게 얼굴은 얼굴인가라고? 랜딩오빠 맨에드 안 먹어요 레드 먹을게 레드 먹을게 좋아 좋아 상호형 나 오더좀 해줘 너는 일단 저는 오케이 내가 한타할때 알려줄게 한타할때 한타할때 그냥 물어 상대를 여기 남이 가둬 가둬 캔틀만 물어줘 어 어 조심해 나 없어 빼야돼 빼야돼 싸움 안돼 빼야돼 최대한 빼면서 최대한 빼면서 최대한 빼면서 우리 없어 5대 5랑 사야돼 5대 5랑 사야돼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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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잠깐 와 방금 바이 뭐야 우리 다 죽었어 지금 잠깐만 이거 예 바론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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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죽어 우리 막차 다시 줄건주고 막는배 타러가 오케이 그래 바론 빠지면 싸우자 이거 그렇지 바론 바론 때 상대가 무리할수도 있어 아니 저기 초가스가 너무 강력해 오케 솔직히 케이트라고 직선 좀 그런데 초가스 잡아줄게 오케오케 초가스만 잡으면 케이트라고 내가 직선은 딜 아예 못하게 해줄 수 있어 오케오케오케오케 자 가자 그냥 이거 타워에서 그냥 여기 요런데 요런데 시합 없고 그냥 막기만 하자 막기만 무조건 막기만 해 무조건 오케이 오케 그럼 정말로 가텀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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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잡아라 구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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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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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바론님 던지게 돼 있어 아 오케 되자 영웅 줘도 돼 영웅 줘도 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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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건 줘 줄건 줘 그냥 오케 오케 편히 주지말고 좋아좋아좋아 얘네 못들어와 이제 못들어와 절대 못들어와 야 요런데 렌즈 돌려봐 렌즈 있는사람 야 맹맹아 집가서 렌즈로 바꿔 오케이 나이스 핑아는 요따가야돼 핑아 요따가 핑아 있는사람 여기다 바꿔 아 근데 나 이거 하나인데 좋아좋아 굿 얘네 집간다 여기 편없다 나이스 2마리있는데 아우 바이가 골드라크축 잘해 한 민다 내가 밀어놨더니 여기 4명 오케이 안에서 막 안에서 안에서 자 핑크하자 맹맹아 핑크하나 산쪽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돼 줘야되나 아 여기서 안에서 막아봐 최대한 아니 나도 갈게 챌린저 판단 이거 주자 어차피 자 오케이 주고 안에서 산쪽에서 근데 여기 숲까지 밀리겠는데 이거는 잠시만 이거 죽을적 큰데 자 이거 이거 익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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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자 자 물고 시작해 물고 시작해 아씨 난줄 알았네 아악 천천히 빼면서 죽어 Awesome eta 멘트 천천히 가 천천히 으아아아아악 몇개 날라오는거야 몇개 날라오는거야 이거 막을 수 있냐 자 빼면서 막아봐 가이팅 가이팅 맛있는 조용히 가이팅 아 까비 랜딩형 스베드 신어 신발이 없잖아요 아니 스베드 안신고 뭐해요 아니 왜 신발 안신어 아 이거 신발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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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이거 물거면 이거 물고 물거면 이거 맹맹하게 기다릴께 뺏어 뺏어 자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잡을 수 있겠다 이거 잡아 안돼 후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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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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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나이스 오케이 좋아 잘 맞고있어 잘 맞고있어 구금부터 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오케이 야 맹맹이 킬 잘먹었네 근데 좋아 좋아 야 근데 투억재기는 할만하잖아 어 투억재기 할만하니 역전이 제일 잘나오지 나 티럿인데 오케이 넘어갈게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어우 쎄다 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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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계속 막으면 얘네들 파밍 못하고 우린 파밍할 수 있어서 개이득이야 와 란두인 떴어 와 란두인 떴어 오케이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나도 이제 란두인 나왔다 오케이 그 다음 영감 갈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나 궁금한게 있어 이럴때 내가 케이틀하고 직스 물어 아니면 투각스부터 안 라인 부터 지키면서 할까 근데 쟤네 너무 프리즘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케이틀린 만약에 딱 나오면 케이틀린 잡아주는게 좋은데 근데 너무 혼자 들어가면 죽을거 같긴 한데 상황보고 물어봐야돼 상황보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일단 케틀린은 물어도 죽을딱 있으면 안 물어도 돼 왜냐면 우리가 진짜 안 나오거든? 우린 짜리니까 그냥 꼭 안 물어도 돼 그냥 앞에서... 에이저 막으면서 해봐 오케이 케틀 P1이야 얘네 못가 못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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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틀 P1이야 어 빼 빼 빼 빼 당황하지 말고 빼 그냥 오케이 어 업적이 나와야 돼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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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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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세요? 잠깐만 우리 팀 죽은 잠깐만 이거 뭐야 다 죽었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일단 막아줘 볼게 잠깐만 자 뭐야 우리 여기 쏠 수밖에 없잖아 일단 일단 달렸거든 자자자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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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억제기 우리 억제기 잠시만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자 오케이 막고 있어 맹미만 빼면서 힐 줄게 빼면서 제발 빼면서 제발 빼면서 제발 빼면서 제발 빼면서 제발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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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기 생길 수도 있어 억제기 생길 수도 있어 억제기 생길 수도 있어 억제기 3개 다 생겨야 되는데 누가 하는 게야 빗지마 가 빗지마 가 빗지마 가 아아 으어 망했다 와우 와 좋아 야 괜찮아 이제 5세트 중에 한판이 끝났을 뿐이야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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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정부를 너무 잘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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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야 딜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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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